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고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쌤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고1, 고2, 고3 기간 동안에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선생님은 아름다운 역사연구소, 이 연구소를요. 수년간 운영해 오고 있고요. 여기서 아주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소신은...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쌤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쌤의 캐릭터가 요거 요건데 사실 아주 많은 동작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게 제일 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별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별림인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공부하고 있는데 쌤이 알에서 알톡이 뿔룩뿔룩 나아가면서 바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한국사 의식 가지는 거 중요하죠. 역사를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점수까지 하려면 좋잖아요. 그죠. 이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고 그리고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의 한국사 커리큘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단 한 강자로 끝나는 한국사인데요. 총 30강이고요. 자,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강좌는요. 30강 안에 끝나기 때문에 매우 짧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빠르게 한 번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듣는 게 좋고요. 이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까지 가능한 교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좌 안에는 문제풀이가 또 부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완자한국사 자, 이 강좌는요. 매우 꼼꼼한 강좌입니다. 내신을 위해서 나온 강좌고요. 70강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거의 막바지까지 가고 있는 강좌인데 이 강좌는 학교 내신 대비용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뭘 낼지 몰라요. 그래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교제 안에 혹시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또 추가로 자료 제공을 해서 이미 제공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전체 문제, 단답형,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까지 전부 다 해설 강의 해드리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나온 강좌입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 길멀고사 대비할 때 이거 들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강좌, 내신, 그리고 여러분 고1용 강좌가 뭐라고요? 단항강좌, 완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고1에 들어가면 한국사를요. 주 3시간 배울 거예요. 자, 이 한국사를 이제 내신으로 다루게 될 텐데 사실 한국사가 어렵죠. 역사가 아주 길기 때문에 자, 그런데 되게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전 범위를 한 번 정도는 아주 빠르게 전체 범위를 한번 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전 범위를 다 봤을 때 구조화가 되거든요. 고대가 이런 모습이었고 이 사회가 발전하여서 고려가 이루어졌고 고려시대 이런 모습에서 발전하여서 조선시대가 되었다. 즉, 역사의 발전 과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의 특징이 전 범위를 다 배워야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신은 좀 끊어끊어 공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범위를 다 볼 수 있게 한 번 정도 돌리고 고1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현재 겨울방학일 때 이때 한번 보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울 한국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특이한 특징인데요. 여러분이 배울 한국사는요.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전근대사. 선사시대부터에서 구석기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조선시대 후기 세도정치기까지가 전체가 10이면 그 중에 3이 전근대사예요. 즉, 반만년에 당한 역사가 바로 3이고요. 그 다음에 한 200년쯤 밖에 안 되는 근현대사. 즉, 흥선대원군부터에서요. 우리가 최근에, 최근에 맞이한 역사. 최근 정부까지. 이 정부까지가 7이에요. 그래서 3대 7 구조를 가지고 나온 되게 특이한 교과서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반만년을 이렇게 짧게 배운다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지만 선생님은요. 이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건 왜 공부하죠?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더 잘 잡아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아픔을 겪은 나라예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아픔을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지금 이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기중을 차지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 구한말지 개화기라고 하죠. 개화기에 왜 개화정책이 실패했는가? 즉, 우리가 왜 근대사회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아픈 역사를 겪었는가를 또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데 광복 맞이한 이후에 그 뒤에 얻은 그 자유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찾아내 갔는지 어떤 독재를 우리가 당했고 어떻게 이걸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자, 이 비율은요. 우리가 현대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때 매우 유리한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근현대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연도가 촘촘하죠. 200년간의 역사를 매우 세부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사건 흐름이 매우 촘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전체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고2 때는요. 여러분이 한국사 내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대도르기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게 좋아요. 이 망각을 잇기 위해서라도요. 왜냐면 고3 때 수능을 볼 때 한국사가 필수예요. 즉, 이것이 고3 때가 되면 어차피 수능으로 채워질 감옥인데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고3 때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3 시기는 너무 바빠요. 바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몸이 두 개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기 때문에 상상보다 훨씬 바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고2 때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시험은요. 비율이 전근대사 5 근혼대사 5입니다. 약간 비율이 달라요. 하지만 이걸 학습함으로써 이 자격을 땀으로써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리한 지점을 또 차지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진로에 따라서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따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고3이에요. 고3 때는 당연히 여러분이 배운 그 교육과정 그대로 이제 시험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똑같이 3대 7의 구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고3 한 고4는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능 필수이기 때문에요. 자,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50점 만점 100점 만점 아니에요. 50점 만점이고요. 여기서 1등급이 40에서 50점이에요. 자, 그리고 2등급이 35, 39점이고요. 3등급, 4등급이 이렇게 다 5점씩 내려가요. 즉, 1등급만 10점 범위고요. 아래 5점 범위로 낮아지겠는데 여기서 자, 문과 경우는 3등급까지 받으시면 되고요. 이과는 4등급까지 받으시면 되세요. 즉, 절대평가이고 최저 기준 자체가 수시에서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어렵겠죠. 그죠? 고3 한 곡사가 쉽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공부를 한 친구들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고1부터 고2, 고3까지 차근차근 학습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고3 때는요. 이미 학습됐다는 전제 하에 고2, 겨울방당 한번 짧게 돌리고요. 여름방당 문제 풀어주게 되면서 복습하면서 아, 내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린 거 체크하시고 마지막 수능 기준 파이널 모의고사 때 그때 모의고사 풀면서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되도록이면 고1, 고2 때 학습을 진득히 하시고요. 고3 때는 그냥 이런 툭툭툭 정리해 주면서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겁니다. 고3 때는 할 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국사 학습에 대한 가이드, 3년 가이드 보셨고요. 선생님은 오늘도 이 소신에 맞춰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